영화도 보고, 테니스도 치고, 옥상 정원도 가꾸고, 축구장을 뷰로 독서도 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있으면 믿으실 수 있나요? 지금부터 싱가포르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민센터, 템피니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디자인 루포터 김홍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통합 커뮤니티 공간인 템피니스업을 줄여서 OTH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한 곳에 통합한 공간입니다. 한국의 주민센터는 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곳 싱가포르 주민센터는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축구장, 클라이밍장, 수영장, 옥상에는 건물 전체를 러닝트랙으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3층 이상의 도서관과 건물 곳곳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 식당과 카페,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 편리하게 식사와 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OTH에서는 매일 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에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음용수, 액체 식물 영양제, 유기비료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주민들은 이 비료를 모으고 사용해서 직접 식물을 가꾸고 이곳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OTH 도서관은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템피니스 허브의 축구장을 전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방문객들이 독서나 학습을 하면서도 자연, 스포츠 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서관 내에 많은 가구와 장식품은 재활용된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와 템피니스 허브 도서관은 지역 사회와 협력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재활용 워크숍, 친환경 생활 방식 강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서면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키즈존을 별도로 마련해서 아이들의 생일 축하를 위한 파티룸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두기도 했습니다. 실내 놀이터에 공놀이 풀장까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독서, 놀이, 스포츠,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요리 스튜디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전에 클래스를 신청한 지역 주민들이 요리 수업을 들으러 올 수 있었고 옆에는 다양한 요리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리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그림 또는 만들기를 통해서 자신만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클래스였습니다. 공간은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사람들이 활발히 사용하고 참여하는 OTH는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참여하면서 단순한 주민센터가 아닌 이 템피니스 지역의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자인 리포터 싱가포르의 김홍이었습니다.